더불어민주당은 송영일 전 대표뿐 아니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녹취에 등장한 현역 의원들의 거취 문제로도 고심하고 있죠.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을 했으니까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나 진상조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건데, 애초 실효성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결정과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녹취에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직간접적인 탈당 권유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 자체가 자진 탈당에 대한 메시지라며 사무총장 등 지도부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내일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위해 자진 탈당 권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들별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비명계에선 돈봉투 의혹 연루자에 대한 출당과 제명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